안녕하세요 여러분 랩타이킹의 아시다카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벤더 알비노 선셋 앙골란 코브라 먹이주기에요. 자 얘한테도 퍼즐을 줄 거에요. 살짝 밖에 꺼내놨는데 이 예민한 코브라가 밥을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봐라! 물었습니다. 보입니까? 물었습니다. 좀 살아있는 척 연기를 해볼까요? 야! 나 아직 안 죽음! 보입니까? 물었는거? 물고 가만히 있죠? 이 볼에 있는 독샘에서 도구 주입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코브라는 되게 먹이를 빨리 먹어요. 독있는 뱀들은. 자 해봅시다. 지금 열심히 죽이는 중입니다. 원래는 빨리 먹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제 먹기 시작했네. 독으로 죽이더라. 잠시 주춤행했네요. 자 열심히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실게요. 정말 예쁘고. 귀엽고. 또 멋있고. 안 무섭냐고요. 저는 코브라가. 무섭죠. 저도 좀 무서워요. 근데 알지 않습니까? 어떤 눈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간지 그 자체 아닙니까? 다 먹었네요. 또 줘볼까? 네 방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마리 먹었습니다. 보이를 더 줘보겠어요. 자 똑같은 사이즈의 퍼지. 네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줘보자고요. 쥐 출동! 봤습니다. 사냥! 울었다! 자 살아있는 척 해볼게요 좀. 아파! 살아있는 척. 여러분은 지금 라벤더 알비노 선셋 앙골란 코브라를 보시고 계십니다. 자 사냥했습니다. 죽은 퍼즐을 사냥했어요. 열심히 죽이면 죽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세 번째. 바로 이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 멋있네요 맞죠? 최고의 카리스마. 최고의 간지 아닙니까? 한번 보면 정신 못 차리는 간지의 박칭입니다. 코브라는. 자 죽은 퍼즐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자 또 잡았다. 이번에 좀 제가 살아있는 척 쇼를 안 해주니까 곧이어 바로 먹네요 맞죠? 바로 죽었다 이거지. 야 내 독의 파워다 이게. 되게 빨리 먹는 모습이에요. 이 독이 없는 뱀들에 비해서 독이 있는 뱀들은 먹이를 빨리 먹습니다. 왜냐? 얘들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만한 무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독이 있는 뱀과 없는 뱀은 단순히 그 독리와 독의 차이가 아니에요. 몸에 체지방 근육도 달라요. 얘들 몸에 근육 없어요. 희발이 없습니다 얘들. 자신의 몸을 지킬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독 말고는. 자 그러니까 먹이를 먹는 중에 어떻게 해요?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자기 입은 막혀 있는데. 입에 독니가 있잖아. 독이 있고. 근데 그게 막혀 있다고. 무광비 상태에요 얘들은. 굉장히 빨리 먹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비슷한 형식의 뱀으로. 드라이마르촌. 인디고 스니크를 하죠. 네번째. 네번째 맞나? 맞나요. 네번째. 어때요? 목에 후드를 피고. 열심히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맞죠? 이게 코브라들이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살모사들에 비해서 참 느려요. 그리고 방향도 일직선 정해져 있고요. 물리질만 안하면 안 무릅니다. 어디서 또 보니까 이런 도그 사운드. 개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왜 큰 코브라는 안 만지나요? 야 이 빨람아. 내가 큰 코브라를 왜 만져야되는데. 아 말해봐. 내가 왜 만져야되는데. 매번 말하지만. 독사는. 전갈. 진해. 물고기. 이런것처럼. 관상용이에요. 여러분 뭐. 진해 물고기 이런거 꺼내 만지지 않으네. 고등어 기름에서 고등어 만져요. 관상용이라고. 그럼 내가 언제 만지느냐. 사진 찍을 때.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만지는게 아니에요. 거미나. 뭐. 전갈. 독사. 물고기. 이런 관상용. 동물들은.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만지는게 아닙니다. 개소리 하고 있어. 큰 코브라도 만지는게 있을길래. 제가 어디 보면은. 사진이나 뭐. 영상 찍는다고. 채널에 다른 영상 보세요. 있을거에요. 딴소리 하고 있어. 자 마지막. 다섯마리. 얘 필받았네요. 얘도 주면 무진장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야 후드. 빈. 간치 코브라. 아벤더. 알비노. 선셋. 앙골란 코브라의. 간지라는 모습입니다. 정말 그. 뱀중의 왕입니다. 피하기. 안 물려야지. 피하기. 얼마나 멍청합니까. 아요. 근데 움직이면 얘들이. 삶옷을 보다 빨라요. 공격하는 속도는 훨씬 느립니다. 좀 멍청하네. 지능은 얘들이 더 높아요. 근데 얘들은 그게 없죠. 피트기관. 열감지 기관이 없습니다. 구분한. 순수 시력과. 냄새에 의존해요. 머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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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또. 자. 물었다. 먹이 먹는 코브라. 열심히 삼키고 있습니다. 간치 그 자체 아닙니까. 실제로 다뤄보시거나. 딜러보신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보신 분들도 많지 않죠. 우리라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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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진정하란다. 우리라도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브라들은. 정말. 뭔가. 일정선 이상. 넘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굳이 뭐. 코브라만 그러겠습니까. 독이 있는. 그런게 있죠. 전갈도루. 그렇고 뭐. 타란투라도 좀 그런게 있더라구요. 대신 그 스릴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 뻔하잖아요. 여튼. 지금 저는 예를 만지면 안돼요. 왜냐. 제 손에 지금 쥐 냄새가 나요. 아까 보듯이. 쥐 냄새가 나요. 내가 지금 막. 잔뜩. 지금. 먹성에 올라있기 때문에. 쥐를 먹어나서 지금. 네. 제가 독서를 기른게. 10년이 넘었어요. 제 20년 파충육 향격 중에. 한 절반은. 독이 있는. 파충육을 다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어요. 외국 파충육 기준에서. 왠지 압니까. 물릴 짓을 안하거든요. 그럼 물릴 짓이 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지식이지. 그게 경험이고. 물릴 짓을 안하면 돼요. 기른 지 한 달 된 사람이. 물리는 거 보면. 전 좀. 그거를 보고. 뱀을 탓하는데. 뱀을 탓할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지능. 그리고. 상실된. 경각심. 그런 걸 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나 물린데. 니 왜 물리노. 한 달 기름금이. 그럼 생각해볼 문제죠. 동물에 대해 좀. 존중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말만. 난 동물을 사랑해요. 하면서. 떠들어 제끼지 말고. 정말 그렇게 행동해보세요. 사랑하면. 존중을 하겠죠. 왜. 뱀이 빡쳤는데. 억지로 만질라 그래요. 오기를 부립니까. 화난 건 아니지만. 먹고 싶어 하잖아. 보이죠 지금. 내 손가락 보고 이러는 거. 아. 얜 지금. 먹성이 올라와 있어요. 뭘 먹으려고 지금. 코브라들은. 먹성이 굉장히 좋은 뱀이에요. 활동성도 엄청나고요. 이 에너지가 넘치는 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음습하고. 짱박혀있고. 소극적인 뱀과는 다릅니다. 종결적이고. 왕성하고. 화끈한 뱀이에요. 아직도 먹이를 찾고 있네요. 자 아무튼. 오늘. 백지. 새끼. 퍼지 사이즈를 먹은. 라벤더 알비노. 선셋. 앙골란. 코브라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코브라와. 아시타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